오늘은 친부장에 왔습니다 야...오생봐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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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세계천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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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다 한봉에 10,000원 한봉에 10,000원 뭐 사려구요 뭔가 사려고요 미나리 보이되 이 날이 서요 돈이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날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 아 저쪽이였는데 위혁 위혁 얼마지 30.000원 3.000원 4.000원 6.000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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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에 있는 미나리 얼마예요? 미나리 5.000원요? 다 5.000원야 산지 뭐지? 5.000원이야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요 그쵸 야 이거 계란을 옛날식으로 해서 판다야 2, 4, 6, 8, 10 이게 1000개라는거에요? 이거 얼마에요? 이거 얼마에요? 한줄에 2만원? 3개에 2만원? 이게 1000개란인데 이게 3개에 2만원이에요 1000개란 여기 1000개란 써있네요 여기 1000개란이라고 써있네요 저기 옛날에 요건 있잖아요 앞에 도자기로 된거에요 저거 옛날에 집에 있었거든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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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거 저거요거 저거요거요거 저거 지금 친정집에 있었어요 아 진짜 옛날에 저거 집에 다 있었잖아 근데 저기 철로 된거도 있네 쇠로 된거 노쇠로 된거 노쇠로 된거 네 노쇠로 된거 네 요거요거 네 요거요거 네 요거요거 그리고 저것도 저거 이거 이거 돌리는게 뭐지? 자기야? 멧돌 어 멧돌도 있어 멧돌 여기 멧돌도 팔고 다 파네 여기 옛날에 소주병도 팔잖아 그죠? 네 요거 이거면 난 철봤는데요 요거요거 요거 저거 금... 금... 금 복주 예예 다 보던건데 이거... 이거 이거는 많이 봤거든 여기 큰거 하고 근데 요색깔은 못 봤어 갈색 나는거지 요거 하고 요거요거 소주 소주병 이거 작은거 요거 철봤어 소주병도 판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재밌네요 그죠? 아... 다리미 하나 샀꺼? 다리미? 옛날 다리미 다리미? 요거요거 어머 신기한게 많다 신기한게 많아요? 네 야 이제 소주병도 갖다파네 소주병도 갖다파라 소주병도 갖다파네 풍경은 뭐야 저거 풍경 풍경 저게 뭐지? 주루묵 이게 주루묵이라는거야 주루묵 주루묵 4만원?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요게 이게 주루묵이라는거에요 주루묵 예전에 산에 뭐 나물캐로 가고 이럴때 이게 주던거에요 옛날에는 배낭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갖고 주루묵 우리 이걸 주루묵이라 그랬어요 주루묵 아 여기 채도 있고 좋아 좋아 좋아가 이때고 아 매장은 매장은 단체로 저 소주병은 얼마씩 팔아요 큰거 만원 2만원 3만원 큰게 3만원 네 2만원 1만원 작은건 2만원 제일 작은건 1만원 만원 대병이 3만원 저기요 아 3만원 귀하지 저게 귀하지 저게 인터넷에다가도 3만원 네 네 야 여기 오만거 다있네 그치 어구요 저게 연탄 이렇게 찢개 아니었나요 이렇게 어떤거 어구 어구 이거 연탄찢개 맞아 네 연탄찢개 맞죠 연탄찢개 응 저거는 나무집개 어구 여기 큰가보여 아아 그리고 목도 할 때 이렇게 뜯고 가는거 네 4명이 살 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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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는 좋은게 하다가 이렇게 정지를 시킬 수 있어 응 응 응 와 잠깐만 잠깐만 물어보자 아 아니 덩어놓는다 아줌마가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문어가 살아있네 와 아아 야야야야 야야야 어 야야야 나온다 야야 문어가 이거 엄청 크다 이거 오 잠깐만 야 야 야 문어가 엄청 크다 이거 우와 야야야 문어가 다리가 나왔어 3,000원이야 3,000원 문어가 다리가 나왔어 우와 엄청 크다 예 다리가 나왔어 하하하하 우와 우와 문어가 문어가 야 야 우와 장난 아니다 그죠 우와 이거 한 마리면은 동네 잔치 하겠다 그죠 네 네 좀 징그럽죠 그죠 네 더 달라고 그러시면은 더 드실 수가 없어요 가자미 식혜 이게 원래 정량 400g을 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로 담으면 이게 거의 600g이 들어가는 통이라서 우리 이거 해놓으면 좀 맛있어 보여서 아 가자미 식혜 우리가 식혜루는 우리가 식혜루는 유명한 집인데 아 그래요? 진부장에서 제일 유명합니까? 아마도 그럴걸요 하하하하하 그 김영란씨 같이 삽시다 해서 우리집 단골이에요 박원숙씨랑 김영란씨 네 거기다 넣으시면 될까요? 12,000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먼저 건 드렸어요 네네네 방송 나가는거에요? 네 저희도 하나 주세요 유튜버에요 유튜버 샴발라티비라고 샴발라티비라고 아 저희가 온라인 판매도 해요 아 그러시구나 진부 아즈메 젓갈 찍으시면 옥션에서 떠요 아 진부 아즈메 젓갈? 네 예 네 아 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강초 강초 흰 양파가 나오나보다 흰 양파? 그런거 같은데 네 크기가 으깨 흰 양파가 있나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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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파고 싶어 설라봉 5천원 참외 10,000원 참외가 예쁘다 예쁘죠 빨리 먹고 싶어 8,000원이네 하나 사세요 예 예 야 이거 코만 갖다가 해놨네 돼지 코만 돼지 코만 돼지 코만 모아놨네 여기는 아 이거 혀고 그죠 아 이거는 혀고 야 이건 코고 이건 혀고 혀가 맛있대 혀가 맛있대 혀가 맛있대 여기 여기 꼬시장 열렸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왔다 봄이 왔어 봄이 왔습니다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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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봄이 왔어요 그치 꽃이 이쁘지 그치 이쁘지 아 대박입니다 저거요? 네 실례해서 여름엔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실례해서 어땠을 에이 가는 아 가 저 너키로에 만원 어 아 으 으 으 네, 드려가세요. 어머, 어머, 여기 더 이쁘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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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뭐. 이야, 염색을 한 거죠, 머리에다가? 그죠? 염색한 거 맞죠? 네, 염색. 너무 귀엽다. 어? 인삼. 이야, 크다. 그치 번째마다 집을 짓나 봐. 터, 터. 실화네. 씨앗도 있다. 아, 이거는 모종이고 산마늘. 요건 산마늘 씨앗이고. 아. 산마늘 씨앗하고 모종하고 같이 파네. 그죠? 이야. 이야. 봄나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하나 드려볼게. 이야. 봄나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모종이 하마 나왔네요. 네. 와, 빠르다. 그죠? 네. 이야, 사장님 부지런하신 것 같아. 이야, 모종이 하마 나왔네요. 대박입니다. 이게 팡치모종이잖아, 이거. 팡치모종이고, 이거는. 난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곤드레예요? 아, 예. 이게 곤드레예요, 곤드레. 이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지? 작으니까 잘 모르지. 크니까. 이제 이제 이력 써붙일까요? 네. 아, 예. 아, 예. 수고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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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이, 미역이 눈을 떴다 까봤다 해요. 예. 아, 예. 하하하하. 아, 아저씨가 그러잖아. 미역이. 도와드릴까? 우 얼마예요? 2,000원. 2,000원. 그래, 머리 좋지요. 머리 좋지요. 무거 어떻게 해요? 2,000원. 2,000원이에요? 백 바꿔. 1,000원. 근데, 1,000원 입은 거니까, 뭐. 너, 절대 하나만 안 사가겠지? 하나 사가야 돼. 저희 식구가 없어서. 사는 거 못 사는 거 같아. 식구가 둘인데, 뭐. 네. 둘 다 사야 돼. 아, 또, 저 못 사는 거야. 아, 그거부터 못 사는 거야. 뭐,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다 담벼봐요. 하하하하하하 다 담벼버려. 그만 내 머리 아니야. 다 담비요! 저 담비요. 아 아저씨 되게 재밌어 할머니가 이거 돌미나리 아 미나리 아니에요 돌미나리 이게 미나리 아닌가? 네 미나리 아니에요 민들레 같은데? 민들레인가? 이게 민들레고 이게 전호라는 나물이예요 전호? 이게 전호에요? 예 아 나도 잘 모르는 나물이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는 민들레고 아 민들레 할머니가 이거 해갖고 오셔서 손수 파시네 이게 돼지감자죠? 아 돼지감자가 엄청 크다 이거는 예 예 잣도 파시고 예 아 아이고 할머니가 고생이 많으시네 하하하하하하하 할머니가 고생이 많으셔 예 할머니가 고생이 많으셔 예 예 아들이 못할 줄 알지 예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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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봐봐 여기 봐봐 저희 사과 좋아해 안녕 냄새 맡느라고 사과 맛있지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거 만원짜리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여기 만원이에요? 사과 딱딱한거에요 아삭아삭 그래요 큰 동시에 넣어드릴거에요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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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드릴까요? 무슨 맛좀 먹어볼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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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hanks 7000원 아 7000원 네 헷갈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차도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득템 하셨네요 득템 1,500원씩 1개 1,500원 괜찮다 그죠? 아니요 올랐어요 원래 1,000원이었는데